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 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입주 공간과 창업교육 및 코칭을 제공하고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었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있는 전문가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수도권 창업자들은 민간 투자자를 만나 코칭을 받거나 투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간 창업기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경험하신 분들이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두운 터널이 있죠. 끝과 시작과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안에서 그런 걷는 느낌이었거든요. 대부분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이 같은 청년 창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의 민간 주도형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민간 주도형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액셀러레이터, 즉 창업기획자가 운영기관이 돼 입교생 선발부터 육성, 투자 유치 과정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청년 창업사관학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 VC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비수도권의 청년 창업가들은 민간 투자자를 만나거나 투자 유치를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민간 주도형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시범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사로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선정됐습니다. 대전의 거점을 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 보육경험과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드릴 거고요.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는 데모데이 형태가 되든 아니면 저희도 저희 후딴에 웬만한 VC분들은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영역에 필요한 VC들을 매칭시켜 드리는 역할도 할 것 같습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정부 주도가 아닌 창업기획자의 시각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키워낸다는 계획입니다. 파트업들이 진짜 가려운 부분을 좀 메꿔주고 싶거든요. 전문 멘토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내부의 인력 또는 그동안 쌓아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같이 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투자를 받는 게 목적은 아니고 결국은 매출을 올리고 순이익을 내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솔루션과 시장의 니즈를 어떻게 얼라인시킬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멘토링을 많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간기획자가 투자를 전제로 입교생을 직접 선발하는 대전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은 졸업과 동시에 민간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벤처 유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STB 뉴스 나정훈입니다.